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음 달 2일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거친 뒤 나무심길을 시작으로 노인회와 양로원은 물론 청소년 심토와 스카브로 YMCA를 방문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. 이외에도 1박 2일 동안 자원봉사와 인간관계, 지도력 향상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. 참가 자격은 8학년에서 대학생까지로 다음 달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. 다음 달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.